계속해서 인사이드 USA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업데이트 코로나 특집방송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동부시간 오후 3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침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코로나 지원금 500억 달러 긴급 예산안이 편성돼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지원금은 각 주정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따른 것으로 연방재난관리처 피마가 400억 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병원과 의사들에게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위한 규정 또한 간소화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와 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규제와 법 등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모든 의료보험회사들도 코로나19 치료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 주 초 최대 50만 명의 추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다음 주 말에는 140만 명, 이번 달 안으로 500만까지 검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처럼 드라이브 툴을 통한 코로나19 검사소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스위스 제약회사 로쇼의 검진 시스템이 FDA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은 잠시 뒤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글과 협력해서 언제 어디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을지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주 너싱홈에서 쏟아진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너싱홈에 대해 검진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앞서 이미 유럽이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유럽발 미국 내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올바른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식한 듯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미국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47개 주 2천 명의 확진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 중 현재 알라바마, 아이다오, 웨스트 버지니아 등 3곳을 제외한 47개 주와 수도 와싱턴 DC까지 확진자가 나와 사실상 미국 전역이 뚫렸습니다. 이미 백악관과 연방의회 내 일반인 투어 프로그램이 중단됐고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주자들은 선거 유세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어제도 이미 전해드렸지만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닫았고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 또한 다음 달 12일까지 모든 공연을 중단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남가주 소재 디즈니웬랜드에 이어 플로리다주 디즈니 월드 또한 오는 3월 말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유니버셜 스튜디오 역시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부해납박 소재 나츠베리팀도 내일부터 문을 닫고 4월에야 재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관광 명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이미 전해드렸지만 미프로농구 NBA와 북미 아이사키리그 NHL, 미프로축구 MLS도 이미 시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미프로야구 MLB도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규리그 개막을 최소 2주 이상 연기했습니다. 또 오늘은 미프로골프 PGA도 약 한 달 동안 무관중 경기와 그리고 개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LPGA도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개최 예정이던 3개 대회를 모두 미뤘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전세계에서 2만 7천명에 모여들었던 LA 마라톤 대회 하지만 이제 마라톤도 중단됩니다.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오는 9월 14일까지 무려 6개월이나 뒤로 밀렸습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스포츠가 이제 휴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고 또 미 전국적으로 상당수 많은 지역에서 초중고교가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이처럼 초중고교의 휴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스포츠 등 사실상 국민들의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미국은 셧다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셧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유럽, 특히 이탈리아의 상황은 미국보다 더 심각한데요. 그래서 유럽의 중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유럽의 중국이 된 이탈리아, 6천만 국민들의 움직임을 통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숙어들지 않아 이제 확진자 수가 아닌 사망자 수만 1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이탈리아는 국민들의 움직임을 통제한 데 이어 이젠 식료품점, 약국, 주유소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소들의 영업을 2주 동안 금지했습니다. 사실상 국가 폐쇄라는 말을 써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프랑스도 초중고교와 대학들의 무기한 휴교가 결정됐고 오스트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에서도 교육기관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덴마크는 출퇴근 시간에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에 휘청이게 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입출국 허용 때문이라는 지적인데요. 이에 따라 체코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오는 여행객을 국경에서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폴란드도 독일과 체코 국경에서, 슬로베니아는 이탈리아 국경에서 각각 건강검사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스위스는 이탈리아 국경의 소규모 검문소 9곳을 폐쇄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도 이탈리아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안하는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 또한 이젠 각 나라가 자국 보호를 위해 국경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제외한 유럽발 미국 입국금지 조치 발표가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방세계 혼란뿐만 아니라 우려를 야기시키면서 거센 비난 또한 막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발 미국 입국금지 조치로 글로벌 증시 전체와 국제 유가가 폭락 사태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표적 안전자산이라는 금덩어리, 금마저도 글로벌 폭락장에 가세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논의도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고 비난하며 코로나19은 전 세계적인 위기로 일방적 조치보다는 협력이 필요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레드필드 국장은 유럽은 새로운 중국이라며 미국 내 신규 확진 사례의 70%가 유럽과 연관돼 있다고 증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발 미국 입국금지 조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선거 공약의 실천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전 세계 각국이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의 리더십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일방적인 조치가 내려졌고 이는 유럽 국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세계보건 비상사태는 주요 강대국들이 서로 손을 잡고 공동의 위협과 싸우는 계기가 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강대국들이 서로 겨루는 전장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 불황이 온다면 미중 관계에도 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부인 소피 그레이어 여사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으로 확진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각국 정상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트리도 총리 부인의 확진 판정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리도 총리 역시 14일 동안 격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아직 트리도 총리는 어떤 증상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부부가 일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언론들은 그레고 여사는 1975년생으로 46살 트리도 총리는 1971년생으로 큰 무리가 없이 코로나19을 이겨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캐나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또 이란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이 잇따라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브라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바인가르텐 커뮤니케이션 국장도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감염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바인가르텐 국장이 지난 7일에서 10일 사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에 동행했고 이때 트럼프 대통령과 동석했는데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계획도 없다고 밝혔지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자칫 백악관이 셧다운될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이미 여러 차이에 전해드렸지만 미국 내에서는 지금 코로나 공포로 인해 한인 등 A시아계 사람들이 인종 증오 범죄 타겟이 되고 있어 문제인데요. 뉴욕에선 20대 한인 여성이 아무런 잘못 없이 폭행을 당한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뉴욕 맨하튼 34번가 한인타운에서 23살 한인 여성이 흑인 여성으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 여성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한인타운 한 건물에 들어서려는 찰나 문 앞에 서 있던 여러 명의 흑인 여성 가운데 한 명이 그녀를 잡아세우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것입니다. 가해 흑인 여성은 폭행 당시 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며 너는 아이샤니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너 마스크 어디 있느냐며 폭행을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 한인 여성은 나에게 왜 이러냐며 항의를 하자 가해자의 동료들까지 가서 또다시 폭행을 하려는 순간 마침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저지로 추가 피해를 모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 한인 여성은 턱이 탈골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앤드류 쿠우모 뉴욕 주지사는 인종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들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결함이 있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등 이 모든 것이 또 관료주의 때문이다 등 여러 질책과 비난 등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진단속도가 10배나 빠른 코로나19 테스트 장비를 개발해 미국 당국에 빠른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검진속도가 더 빨라질지 주목됩니다.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최근 코로나 진단장비인 코바스 6800, 코바스 8800 시스템이 미식품의약청 FDA의 긴급 허가를 획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타액이나 점액에서 추출한 핵산을 분석해 코로나 바이러스 균제에서 발견된 서열과 비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4시간 안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며 하루 1440명에서 최대 4128명의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매달 수백만 명까지 진단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 코로나19 테스트가 느리게 진행돼 미국 내 확산을 더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이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30만 명 이상이 빠른 진단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잠시 뒤 확진자가 많이 나온 캘리포니아, 뉴욕 등 지역 내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함께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